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강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재차 촉구하자 여당은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검사 도입밖에 없다며 여당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구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주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자입니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함께 발족하자며 대신 수사 대상과 권한을 축소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거듭 선을 그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동명의인이 포함된 옵티머스 투자 명단을 공개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예탁원이 사모사체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예탁원은 업계 관행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